이차드 로원은 동물에서 사람으로의 실험을 하게 됩니다. 양의 피를 사람에게 넣어주고 개의 피를 사람에게 넣어주고 보게 되는데요. 갱 강반을 저지르는 그런 범죄자에게 양의 피를 넣어봤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의 피를 넣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전혀 양처로 순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실험은 실패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정형외과학을 가르치고 진료하고 있는 교수 박종훈이라고 합니다. 수혈은 지금도 매 3초당 전세계 어디에선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수혈이 지금은 굉장히 쉽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주 오랜 옛날에서부터 인류는 수혈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염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피를 수혈 받으면 나 또한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과거의 인류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추측과 이론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생명과 혈액을 동일시하는 이유의 이 염원은 쉽게 이루어지지를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남의 피를 내 혈관 속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사실 지금에서야 보관된 혈액을 혈관으로 찔러 넣으면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혈액을 보관하는 방법도 몰랐던 과거에 있어서는 매우 어려운 슬기였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성공하기까지 이르기에는 오랜 세월이 걸렀는데요. 1600년대에 들어서서 유럽에서부터 본격적인 수혈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초의 시도는 현대의학에서도 그렇듯이 동물에서 동물로 하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리차드 로어라는 사람이 최초로 개에서 개로 수혈을 진행했는데요.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개에게도 여러가지 혈액형이 있지만 수혈에 문제는 없습니다. 개에서 개로의 실험을 성공하게 되자 리차드 로어는 그 다음 단계로 동물에서 사람으로의 실험을 하게 됩니다. 양의 피를 사람에게 넣어줘보고 개의 피를 사람에게 넣어줘보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양의 피를 받았냐면은 갱 강관을 저지르는 그런 범죄자에게 양의 피를 넣어봤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공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양의 피를 넣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전혀 양처로 순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실험은 실패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류는 동물실험에 성공하고 그리고 또 동물에서 사람으로의 실험도 일정 부분 기술적으로는 성공을 하게 되면서 1600년도 중반에 걸쳐서 드디어 프랑스의 데니스라는 사람이 사람에서부터 사람으로의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데니스는 사람에서 사람으로의 수혈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즉 사망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인간에게는 서로 다른 혈액형이 있기 때문에 혈액형이 맞지 않으면은 수혈할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부편적인 상식이지만 인간에게 서로 다른 혈액형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1600년대에 있어서는 굉장한 난관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데니스가 살았던 프랑스 법정에서부터 유럽 전역에 걸쳐서 더 이상 사람에서 사람으로의 수혈은 해서는 안 되는 실험으로 법정에서의 판단을 받게 되고요. 이후로 약 150년 정도 이상을 유럽에서는 그 누구도 수혈에 대한 실험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1800년대에 들어서서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인 제임스 브룬델은 150년 만에 과거의 실험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과도한 치료를 통해서 사망하는 산모들이 생기자 이 산모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혈액형의 존재를 몰랐던 제임스 브룬델조차도 결국은 사망하는 환자들을 만들게 됐고요. 그러나 제임스 브룬델이 수혈의학에서 각광을 받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타인의 혈액을 수혈하는 것에서는 실패를 했지만 과도한 치료를 일으켰던 산모의 피를 다시 모아서 다시 환자에게 넣어주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산모를 일정 부분 살렸다고 하는 그러한 계가를 올리게 되는데요. 아이다니아에게도 인류는 건강한 사람의 피를 받고 싶었으나 그것에서 실패를 했고 쏟아져 나왔던 자신의 피를 다시 넣어줌으로써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가 수혈의 부분에서는 일단 성공하게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계가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1900년에 드디어 인류는 인간에게는 서로 다른 혈액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란트스타인으로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요. 인류는 수백 년 동안의 염원인 수혈의 시대로 접어들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안전한 수혈을 할 수는 있게 됐었으나 문제는 혈액을 보관하는 방법은 몰랐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혈액형을 전부 다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순차적으로 한 명씩 불러내서 직접 혈관과 혈관을 이어서 수혈하는 방식을 택했던 것입니다. 매우 어려웠죠. 그러는 것이 약 15년 정도가 지나고 1915년에 소디움 사이트레이트라는 것을 혈액에 참고하게 되면 장기간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를 통해서 1930년대부터 현대의 혈액은행과 같은 모습의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1900년도 내내 수혈이라는 것이 인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으나 6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수혈을 받은 환자들에게서 예기치 않은 반염이나 에이제가 걸릴 수 있는 것을 알면서 아, 이 수혈이 분명히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맡기는 바지나 피를 공유한 사람에게 몸에 있었던 그러한 바이러스들이 수혈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2000년도 이후에 수많은 논문과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인 논문인 도나스판의 보고서 같은 것을 인용을 해보면 수혈은 당장의 과도 출혈을 일어나는 환자와 신생아를 제외한 나머지 수술에 있어서는 오히려 감염력이 증가되고 장기 손상이 있고 뇌 손상이 있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게 됩니다. 미국의 외과학에서 약 22만 명을 대상의 환자로서 보고를 한 것이 있는데 수술 전에 빈혈이 있는 환자가 30%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 빈혈이 있는 환자를 그대로 수술을 했더니 확실히 빈혈이 없는 정상인에 비해서 감염률과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빈혈을 수혈을 통해서 교정을 해서 감염률과 사망률을 낮춰보려고 했는데 수혈을 했던 환자들에게 있어서 감염률과 사망률이 오히려 빈혈 환자보다도 더 높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수혈을 했더니 수혈을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감염률과 사망률이 높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혈액은 굉장히 복잡한 장기였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늘 그렇듯이 수혈의 성공에 눈이 멀어서 혈액이 얼마나 복잡한 장기고 이 수혈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수혈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것에 공유돼서 혈액 그 자체에 대한 연구와 우려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에 와서 보니까 혈액은 단순한 빨간 수혜이 아니라 그 안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같은 수많은 세포들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200여 가지의 단백질이 있는 매우 복잡한 장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들이 남의 것이 내 몸에 들어오는 순간 내 몸에 있는 수많은 면역체계들이 타인의 혈액과의 전쟁을 벌인 것이죠. 매번 인류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어떤 것을 발견하면 이것이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았다는 것처럼 그렇게 기고만장하는데요. 또 한 번 인류는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죠. 혈액은 지금에 와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단순한 물질이 아니었던 것이고 우주보다도 더 복잡한 그러한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혈이라는 것은 일종의 장기기증처럼 매우 신중하게 진행이 됐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했던 것은요. 1942년에 아담의 룬디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바가 혈액의 약 3분의 1 정도가 빠져나가면 반드시 수혈을 해야 된다는 그런 보고를 했는데요. 이제 와서 보니까 인류는 혈액의 2분의 1 정도가 손실이 되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간은 훨씬 더 강하고 복잡하고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정력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기계에서 엔진오일이 빠져나가거나 기름이 빠져나가게 되면 기계가 멈추듯이 인간에게도 혈액이 일정 부분 빠져나가면 인간 자체가 생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그렇게 단순하게 설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거에 남의 피를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주는 전열을 했던 그런 시기에는 제1차 세계대전의 수혈을 받았던 병사들의 피를 30년 후에 다시 한 번 뽑아보니까 나의 DNA 속에 남의 DNA를 갖고 있는 DNA끼리 믹싱이 일어났던 겁니다. 인간의 생명을 살리려고 수혈을 해왔는데 그 수혈을 통해서 인류는 DNA를 달아서 서로 섞어버리는 그러한 고류를 범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는 수혈이 인류에게 있어서 꼭 매번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상당수의 의료진들은 수혈에 대한 과도한 신뢰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의료 관행은 지금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화면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은 똑같은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수혈을 하는 것인가를 15개의 센터를 봤는데 맨 우측에 있는 10번 센터는 무려 85%의 환자를 수혈하고 15번 센터의 맨 좌측에서는 15%만 동일한 치료로 함에 있어서도 의사들 간에 이런 수혈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사실 현재의 인류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자 얼마나 많은 수혈이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을 것인가 국제적인 그런 추세를 볼 때 약 60% 정도는 확실히 불필요한 수혈을 하고 있고요. 한 30% 정도는 긴가민간 그래서 한 90% 정도의 수혈이 적절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깜짝 놀랄 만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수혈을 줄이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러한 제목의 논문이 나왔습니다. 지난 1세기 동안의 인류의 신념은 수혈을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블러드 세이브 라이브스라고 하는 그런 대명제가 있었는데 세이브 블러드 세이브 라이브스라고 하는 그러한 논문이 나오게 됐고 수혈의 가이드라인을 의사들에게 인지만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약 24%의 수혈을 줄일 수 있었고 수혈을 줄였더니 입원기간을 줄일 수 있었고 삼합률을 물어 5.5%에서 3.3%로 줄일 수 있었다. 수혈을 줄이는 것이 수술 후 환자의 치료 성적에 훨씬 더 유리했다는 논문을 내게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서는 수혈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고 수혈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신중한 수혈을 하는 것이 저는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혈은 신중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헌혈은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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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